자 40억 주고 산 거 2차전 1차전은 패배하였지만 2차전 아 2차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살려서 12성 쓰는 게 맞겠죠 그래도 21성까지 갔는데 잘 됐지 않을까 믿음을 갖고 가지 잘 되겄지 사운드 좀 올려주고 아 이번에 터지면 진짜 못할 것 같은데 간다 간다 헌터지지? 오케이 아이씨 빠르게 가진 것 같아 마음을 놔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다 하하핳 하지요 이거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안 올라간다. 멈췄다 멈췄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5승을 안 가는구만. 15승을 안 갈. 장소를 옮기려고요. 그건 파괴되는데. 창소 옮기면 파괴되는 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되네. 안 터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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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터졌. 막날라간다 막날라간다 아이고 아쉬워 빨리 너 자들어 뒤에가 중요하다 앞은 그죠 거들뿐 아우씨 요 앞에가 너무 비싸 앞에가 너무 비싸 아우 개비싸네 앞에 너무 비싸 아우 순식간에 돈 다 날라갔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전께 17성 찍는데 45인같은거 같은데 아우 아우 너무 안되던데 와 17성도 못보냈네 아직까지 40억 썸네 아 안갔어 17성 와 너무 많이 쓰는거 아니야? 15성 파방까지 쓰면 난리나 금액 안되네 1.17조 아 맞다 이제 시작이야 파괴의 확률이 시작된 지금부터가 이 게임의 시작이다 주문의 흔적이 있을까 100%로 가자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아 소소하네 어... 구호 들어가는 거 같다 아 참지퍼가 높은 확률이야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이렉트면 조금 슬플 뻔했어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빨리 터지는 게 좋았던 거 같기도 가야겠지? 느낌인데? 아 아 무서워 죽겠네 오 슈옥백지 않는 건데 벌써 부시벅스인 거예요 그러면? 아 너무 비싸다 음 너무 비싸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9 채널로 가서 19로 올리고 20, 21, 22로 끝내자 또 아 터질 것 같아 저 불안해 죽겠네 아... 아... 떨궈졌어 다 떨궜어 아 돈 다 잃었잖아? 대박 넘었네 또 아 20성 운이 없네 이거는 어우 너무 빨라고 마지막 운명의 결단체 요기다 여기서 한 번에 간다 도망은이죠 간다 바로가 바로가자 바로가자 안 돼 조금만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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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 어떡하냐 이거 참 나내야내 어떡하냐 아 올라가거나 터지겠구만 이제 아 참아 못보겠어 어 손 떨린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나이스 자존 각 나왔다 나이스 됐다 아오 오늘 자존 각 나왔다 나왔어 각 나왔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